아니 이게 뭐야? 놀라셨지요? 글쎄 돈 주고 쓰는 AI 이것이 아직 김병준 목소리 흉내를 못 낸다고 하니 우선 이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때 우리 소리로 위안을 삼고 기운 내보자. 지긋지긋한 코로나 3년 세월 털고 답답한 가슴 소리 한번 내질러보자. 그런 저런 생각으로 풍류당 다시 열었습니다. 종로 풍류당에서 같이 소리하실 친구분들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난도창 가무악 굿소리까지 가지가지로 배우고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불릅시다. 지금 불러요. 저 언제 봤는데 뭘 또 그래. 그래도 안 그래요. 그것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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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 아니요. 아니요. 불러. 우리라도 불러. 시작. 상곤이랑 우리끼리라도 불러.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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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러면 뭐 좀 부르시데? 그러니까 불러. 불러 불러. 아무래요. 기분 상해서 안 해. 그러지 말아. 그러지 말아. 또 안 받으면 우리가 기분 상해. 시작. 왜 시끄러워. 반감 내 반가워. 서예촌 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곧 이 반가워. 천천히 숙성될거란 말이다. 안녕하세요mons strat sorteree 아라. axis at least. 가져완읍 멀다. assembl 말라 desperd으로 구경을 내셨 suspicious. 이제 싸움이 들어왔다.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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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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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야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 이렇게 지나 같아요? 그러시는 거에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혼을 먹이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병을 당하였구나. 시작! 그러오 진 Profis경 어서오세요.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부제비가 본표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기가 막혀야 돼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로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부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흥부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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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여 동해장망오구나 서촉지척이여 동해장망오구나 충릉봉을 올라가니 추작이 넘놀고 상혁토 과혁토 추작이 넘놀고 상혁토 과혁토 오자교 바라보니 오자교 바라보니 고초동남 가는 배는 고초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거기야 허허야 처가니 거기야 허허야 처가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원포 귀범이 아니냐 흑운복 차고 배군무릅쓰고 흑운복 차고 배군무릅쓰고 거중어 둥둥농빅 따아 거중어 둥둥농빅 따아 거중어 둥둥농빅 따아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여 동네 창망허구나 서촉지척이여 동네 창망허구나 충용봉을 올라가니 주자기 넘놀고 상혁토 하혁토 오자껴 바라보니 호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거기야 허허야 저가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원포 귀범이 아니냐 흑은 복 차고 백은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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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중어 둥둥높이 땋아 거중어 둥둥높이 땋아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사면이 사면을 살펴야 돼 두루사면을 해줘요 무기출을 내려줘요 얇게 가면 안돼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요 통에 장망오구나 중등높이 올라가니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고초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이야 어허야 저가니 북이야 어허야 저가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원포 귀범이 아니냐 수벽사명양한테 불승청은 각비래라 수벽사명양한테 불승청은 각비래라 날아오 난 저기러기 날아오 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아니냐 평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판상의 왕래헌이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판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날아오는 중 날아오 난 저기러기 날아오 난 저기러기 갈패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아니냐 평산하관이 아니냐 백구 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놀아 수벽사명냥한테 불승청은 각비해라 수벽사명냥한테 불승청은 각비해라 따라온 한쪽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평산하관이 아니냐 1.2점 떨어지니 평산하관이 아니냐 백구 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헌이 백구 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헌이 서경천이 거의 놀아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허중어 둥둥농이 따아 허중어 둥둥농이 따아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여 동해창망오구나 서척지척이여 동해창망오구나 충둥농을 올라가니 충둥농을 올라가니 조작이 넘놀고 상역톡 하역톡 조작이 넘놀고 상역톡 하역톡 고작교 바라보니 고작교 바라보니 고초동남 가는 배는 고초동남 가는 배는 불을 둥둥 울리며 불을 둥둥 울리며 허기야 어허야 저가니 허기야 어허야 저가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원포 귀범이 아니냐 수벽사면 양한테 불숭청은 각비래라 수벽사면 양한테 불숭청은 각비래라 바라보난 저 기러기 바라보난 저 기러기 바라보난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1점이 좀 떨어지니 1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판상의 왕래허니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판상의 왕래허니 서경천이 거의 놀아 서경천이 거의 놀아 자 여러분들만 한번 같이 해 봅시다 흑운벅 시작 흑운벅 타고 백운 무릎 쓰고 허중우동농 높이 나아~~~~~ 구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뒤쪽 이어 동네 장만 더구나 추른봉을 올라가리 주장기 넌 노을도 상엽도 하엽도 오작도 바라보니 고초동 남간은 내는 북을 둥둥 울리며 흑이야 흑이야 저간이 원포 귀법이 아니냐 수병 사면 양한테 흙승청원 갓비래 아라온한 척이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병 사나다니 아니냐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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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둥 tema 안 양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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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까지 쉬어 앉어 두견성을 화다 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궂 대궁의 강자료 봉궂 대궁의 강자료 봉궂 대궁의 강자료 봉궂 대궁의 강자료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하길 거 불보반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하길 거 불보반 태군천지 공유요랑 춘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가도 어리게라 공숙창가도 어리게라 공숙창가 공숙창가 계속 타 해안봉을 황루면만 돼 해안봉을 넘어 황루면들어가 거기에서만 끌어올려야지 해안봉을 넘어 황루면들어가 이십오연 타냐월어 하나 둘 이십오연 타냐월어 한 주 까지 쉬어 안져 한 주 까지 쉬어 앉아 쉬어 앉아야. 쉬어 앉아. 그냥. 쉬어 앉aroo 한 주 까지 쉬어 앉아 한 주 까지 쉬어 앉아 투견 선을 하다 보고 투견 선을 하다 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궁무 강자료 황학노를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법안 황학노를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법안 태군천지 공유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도거리개라 공숙창과 도거리개라 낙매화를 투어 쳐 낙매화를 투어 쳐 후연에 퍼그렁 다 걸어지고 또 걸어지고 우연의 퍼걸렁 또 걸어지고 우연의 퍼걸렁 또 걸어지고 미술을 지내여 개명산을 올라 미술을 지내여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칠성단이 빈터요 연대지간을 지내여 창성을 지내여 갈석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여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황극전에 올라앉아 마루당 안구경 오고 마루당 안구경 오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제비처럼 날아가세요 휘립... 제비처럼 날아가세요 주의가 지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